아우디 A4 10.5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을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아우디 A4 10.5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조정마감지입니다. 아우디 A4 10.5인치 아우디 A4 10.5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후 촬영하는 영상입니다. 지금 나온 영상은 USB로 4K 영상을 재생하고 있고요. 후반 카메라도 기존에 사용하시는 후반 카메라를 사용하십니다. 어플 안에 가면 네이버 내비게이션, 티미앱, 메피, 멜론, 그 다음에 구글 플로에스토어, 유튜브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순정 시스템 순정에서 웍스가 선택되어 있고요. 밑에 원래 내비 버튼을 누르면 티미앱이 활성화됩니다. 지금까지 아우디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시공 카아티스트 캡트넘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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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